계산 미분기야 이번 시간이 마지막 시간인데요 이 수업이 통상적으로는 학부 4학년 과목입니다 통상적으로는요 학부 4학년 과목이기 때문에 대학원 출입부잖아요 그래서 어떤 대학원생들 입장에서 대학원으로 가고자 하는 입장에서 사실 이제 한 차례씩 들어보려고 하는 얘기들 중에 하나인데 여기서 학부 미분기야에서 세 가지 포인트가 있어요 사실은요 조금 까는 얘기부터 하겠습니다 공부를 좀 덜 해본 친구들은 어떻게 얘기하냐면요 대학원 리만기야 공부하면 학부 미분기야 공부할 필요가 없다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랭기지로는 대학원 리만기야에 학부 미분기야가 완전 포함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굳이 알 필요 없다고 하지만 저는 그거에 전혀 동의하지 않아요 개인적으로 봐야 되는 결이 다릅니다 여러 측면에서 첫 번째고요 자 두 번째로 지금 이 미분기야 따라오시면서 어떤 것들에 대해 자신감이 좀 얻으셨으면 좋겠냐면 아 이거 실제로 보니까 정말로 미적분학과 사용돼서 하기죠 그래서 저희가 가령 어떤 서피스를 생각을 하고 네 이제 좀 단어를 좀 정확하게 이제 쓰면 얘가 음 어떠한 컴팩트 서피스 미드 바운델 될 수도 있어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뭐를 정의했냐면 쉐이프 오퍼레이터라는 걸 정의를 했었죠 그래서 T 시그마로부터 이제 T 시그마로 가는 이거를 어떠한 각각의 그 벡터 X가 있으면 여기서 이렇게 하는 방식으로써 이렇게 하는 방식으로써 이거 기억나시죠? 이제 쉐이프 오퍼레이터라는 리니어 오퍼레이터를 정의를 하고 기억나시나요? 이렇게 정의하면 얘가 리니어 오퍼레이터이기 때문에 서양 대수에 의존해가지고 매트릭스 레프리젠테이션을 따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놈의 디테미넌트를 생각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이놈의 트레이스를 생각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매트릭스 레프리젠테이션을 할 때 디테미넌트한 트레이스는 불변입니다 어떤 베이시스를 가지고 표현하더라도 바뀌지 않다는 걸 저희가 서양 대수학으로부터 배우는 거가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고 그래서 이거가 멜디파인이 되는 컨터티인데 얘가 이제 정확하게 가우시안 커베이처였고 얘가 정확하게 민 커베이처가 되더라 물론 제가 증명을 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거는 너무 스탠다드한 내용이기 때문에 어찌가는 책 다 찍어보시면 다 증명들 다 적혀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증명이 궁금하시면 보시면 돼요 어렵지 않습니다 진짜 그냥 계산의 결과예요 단순히 해보니까 되는 거예요 괜찮죠?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알고 있고 그리고 그걸로부터 뭐를 더 나아가서 얘기를 하냐면 수위말에서 오늘의 얘기의 핵심이 가우스 보넷 그래서 가우스 보넷이 가르쳐주는 바가 그거죠 그래서 제가 가우시안 커베이처를 그러니까 물론 이게 포인트를 고정하는 것마다 그 포인트에서의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이 돼가지고 거기서부터의 디테일을 생각하면 어떤 퀀타티가 출력이 되겠죠 그래서 얘를 제가 가령 이제 어떤 뭐라고 쓸까요 k 정도로 적을게요 그래서 k of 이런 펑션으로 표현을 해주면 이거는 뭐에서 뭐로 가는 함수냐면 s에서 r로 가는 함수예요 괜찮죠? 그래서 가우시안 커베이처를 제가 펑션으로서 이렇게 표기를 한다고 하면 가우스 보넷 정리는 어떤 건이냐면 저희가 이 서피스 위에서 얘를 적분을 해줄 때 물론 이거는 서피스 인테그라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서피스 인테그라를 여기다가 나 요정도로만 그냥 표기를 할게요 괜찮죠? 실제로는 서피스 인테그라를 뜻입니다 여기다가 이 파이로 나눠준 곳이 정확하게 뭐가 된다? 이놈의 오일러 캐릭터리스틱이 나온다 라는 정리예요 요 정리를 제가 가우스 보냈이라고요 역시 이거 증명 그 하는 방법은 사실 여러가지가 있어요 여러가지가 있는데 역시 하면 된다의 정서를 갖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강조하는 포인트는 이놈의 가는 의미죠 얘가 2-G고요 그래서 G는 얘가 갖고 있는 구멍의 개수예요 그리고 요거를 보통 뭐라고 부르냐면 지너스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오일러 지표라는 양 자체가 어떤 공간을 차륙덩어리로서 바라볼 때 공간이 갖고 있는 점의 개수와 선의 개수랑 면의 개수를 어떤 교대로 빼고 더한 결과가 된다는 의미에서 이게 조합론적인 양이고요 그리고 사실은 위상적 불변량이고요 위상적으로 소위 말해서 호미몰프심에 의해서 바뀌지 않고요 그런데 이제 놀랍게도 그거를 얻어내는 방식이 우리가 컨크리트하게 서피스에서 주어져 있는 서피스에서 아 이거 S라고 쓰면 안되겠네 죄송합니다 K라고 써야죠 K라고 써야 되고 이거가 시그마고 우리가 컨크리트하게 가우스 곡률이라는 특정 내재적인 불변량 그래서 리마니아 매트릭에 의해서 바뀌는 거를 진짜로 적분을 하고 나니까 오일러 캐릭터를 쓰게 된다는 사실로부터 특히나 이게 주너스가 1인 토러스의 경우에는 이게 언제나 0이니까 그래서 토러스에 줄 수 있는 리마니아 매트릭의 선택지는 무한계가 설령 실제로 있습니다 사실 언카운터블 맨이게 존재하더라도 언제나 적분값은 0이라는 결론을 얻어요 그리고 우리가 컨크리트하게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은 매트릭은 총 3가지예요 우리가 예시에서 봤던 것과 유니포마이전 정리로부터 나오는 어떤 컨스턴트 제로커베이처를 갖는 매트릭과 그리고 S1 곱하기 S1의 프로덕트 매트릭을 주는 그 3가지를 컨크리트하게 확인하면 이걸 다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거의 구체적으로 확인이 가능한 건 보통 그 3가지 정도이지만 사실은 무한계의 매트릭이 있는데 이게 언제나 되어진다 라고 했을 때 역시 증명은 증명이에요 사실은 증명은 사실은 중요하기는 해요 중요하기는 한데 사실 그거보다 더 궁금한 거는 이게 뭐냐는 거예요 이게 뭐냐는 거예요 그리고 이 얘기들을 하기 전에 제가 몇 가지 관점들을 좀 드리고자 그래서 두 번째 첫 번째 학부미분기야는 대학원 리만기야의 언어가 편입이 돼 있으니까 쓸모없다라는 거는 전혀 틀린 말일 수밖에 없다는 거 오늘 좀 같이 보려고 하는데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관점에서 봐야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두 번째로 지금 뭘 봤냐면 우리가 지금 중요하다고 하는 것들이 정말로 순전히 미적분학과 선형대수학의 결과예요 그걸 적어도 구체적으로 현재 보고는 있어요 괜찮으시죠? 그래서 여기서 약간의 부수적인 부분으로서 이게 만약에 내가 대학원 수준의 수학을 하려고 해도 할 수는 있겠다 라는 자신감을 조금 얻어야 되는 면은 있어요 여기서 실제로는 할 수 있는 부분들인 거죠 왜냐하면 면접분계사는 사실 어떻게 보면 대학교 1학년 때 배운 거라고도 할 수도 있고요 어떤 의미에서는 미적분학 책이 다 있어요 토마스 책 찾아보면 그리고 여기서 이제 이런 거 다 아는 것 같아요 이게 두 번째 어떤 미적분학과 선형대수학의 결과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세 번째 얘기를 하죠 말했잖아요 지금 이거는 대학원 수학으로 가는 초입부라고 그러면 수학의 핵심은 뭐예요? 구체화에서 끝나는 게 아니죠 뭘 봐야 돼요? 추상화를 봐야 돼요 동의가 되세요? 그래서 그냥 여기서 아 그렇구나가 아니라 아 미적분학 썼네 아 선형대수학 썼네 미적분학 썼네가 아니라 이거 그러니까 해보면 나온다는 거잖아요 실제로 증명은 해야 되는 거잖아요 해보면 돼요 그런데 해보니까 되뇌가 끝인 정서가 전혀 아니죠 이게 뭐냐가 사실을 해야 되는 정서예요 그렇지 않나요? 왜 하필이면 이 어떤 내제적으로 정의되어 있냐는 총적분을 하고 이 파일로 나누고 나니까 이런 게 나왔을까 이거는 증명이 동작한다는 것과 별개의 질문이에요 결이 좀 수분이 가세요? 그러니까 증명이 동작한다는 걸 이해를 한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돼야 되는 당위를 제시해 주는 것은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가 지금 궁금한 건 이렇게 그러니까 왜 된다는 건데 왜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그리고 그 이면에 사실 어떤 구조들을 우리가 사실 놓치고 있는 것이냐라는 거에 가까운 정서의 질문인 거예요 그래서 어떤 추상화를 사실은 봐야 되냐의 질문에 가까운 거예요 동의가 되시나요? 그래서 보통은 학부미용기화를 그냥 이렇게 계산하고 끝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N 디멘전 차원으로 리마니안 매니폴드로 올리는 얘기에 국한을 짓고 실제로 대학원 리만기화는 그렇게 할 거예요 할 거지만 그건 그때 가서 배우면 되고 사실은 엔지니어로 미분기화지 제가 N 차원으로 어떻게 계산하는지도 굉장히 상세하게 해놨기 때문에 그거 그냥 보시면 돼요 만약에 N 차원을 어떻게 확장하는 거냐 그건 그거지만 오늘 그래서 얘기를 나누고자 하는 거는 이거를 어떻게 생각할지를 그 정서적인 얘기들을 좀 하고자 해요 그리고 이 얘기가 그래서 그 학부미용기화에서 배워야 되는 세 번째 포인트예요 그래서 첫 번째 학부미용기화는 대학원 리만기화를 배운다고 해서 당대한 게 아니다 두 번째 실제로 사용돼서 아까 미적분하게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세 번째 우리는 거기서부터 어떻게 추상화해야 되는지를 감을 잡아야 된다 라는 거예요 왜요? 이 얘기들은 19세기의 리만으로부터 왔어요 리만의 업적은 결코 리만기화학에 국한되어 있지 않아요 리만의 업적은 리만가서를 포함해서 정수론과 대수기화와 그리고 사실은 위상수학과 리만이 쓴 논문은 기껏해 다섯 편밖에 안 돼요 수학 논문은 하지만 모든 수학들에 굉장히 큰 영향력을 행사를 했다고요 그게 단순히 이게 중요하다가 아니에요 단순히 오히려 거기서 봐야 되는 거는 리만이 왜 이런 것들을 보고자 했냐예요 뭘 원했느냐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 정서를 공감하지 못하면 굉장히 편업한 어떤 특정 지식에만 초점을 맞출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여기서 생각을 하고 싶은 거는 수학의 보편성으로서 우리는 어떤 추상화를 염두에 놓기를 원하느냐 라는 얘기를 오늘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얘기들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점은 보통 이제 학부생들이 물어보는 질문이 있어요 어떤 정서를 심지어 대학생도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해요 이 공부하려면 어느 배경 지식들을 가져야 되냐 이런 류의 질문들을 너무 많이 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대수기하로 공부해야 된다 그러면 대수학도 해야 되고 호모로지디카 알제브러도 해야 되고 컴퓨터티브 알제브러도 해야 되고 틀린 말은 아니거든요 근데 왜냐하면 그거는 질문을 잘못했기 때문에 그런 말들이 나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대학은 리만기학 공부하려면 뭐 알아야 되냐 이거 알아야 되고 저거 알아야 되고 이게 왜 이런 거냐면 저희가 추상화를 이해한다는 것은 남이 해놓은 랭기지를 단순히 습득한다는 게 아니에요 추상화는 나의 방식대로 수긍해야 된다 안 그러면 별로 쓸모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모든 랭기지를 다 배운 다음에 그 다음에 책을 읽어내는 그런 정서라기보다는 지금 우리는 이미 구체화를 할 수 있는 소스는 다 들고 있는 거예요 미적문학과 사용대사와 토대로 해서 아닌가요? 다 들고 있잖아요 그럼 그거를 가지고 나의 방식으로 어떤 내가 생각했을 때 합리적인 방식으로 추상화가 되는지를 내 기준에서 살펴봐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거를 살펴보는 건 랭기지 자체를 단순히 읽어내는 게 아니라 내 구체적인 관찰로 환원해가지고 볼 때 그 추상화가 합리적이면 받아들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알려져 있는 랭기지들을 다 스터디를 몇 년에 걸친 다음에 뭐 그거를 그냥 받아들이는 정서라기보다는 사람들이 어떤 방식으로 추상화했는지 내가 구체적인 예시들 미적문학과 사용대사학 레벨로 내려가지고 본 다음에 그 다음에 이게 합리적인지를 생각하는 게 훨씬 자연스러운 정서라는 거예요 그렇게 공부를 해야 됩니다 거기서부터 새로운 것이 나오는 것이고요 정서가 좀 수긍이 가시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질문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면 지금 실제로 각 과목에서 어떤 류의 추상화들을 추구하느냐 그리고 그 추상화를 보기 위한 구체적인 도구들은 어떤 것이 필요하냐 이렇게 물어야 돼요 그러면 해주는 대답이 달라지게 됩니다 이런 거랑 비슷한 거죠 예를 들어서 회사를 들어간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이미 기존에 어떤 신입사원이 들어갔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신입사원이 회사에 있는 매뉴얼을 다 읽어야 일할 수 있어요 절대로 아니지 않나요 만약에 물론 첫 주는 그래도 될 거예요 좀 많이 봐주면 한 달 근데 만약에 1년 동안 매뉴얼 읽고 있으면 쫓겨나지 않을까요 만약에 어떤 임입 분야가 잘 정립이 돼 있어가지고 매뉴얼로 돼 있는 게 이만큼이 있어요 그러면 그거를 다 읽고서 일을 시작해야 된다고 하면 그거는 시스템이 틀림어죠 아닌가요? 그걸 다 읽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가 할 줄 알아야 되는 거는 구체적으로 테스트를 해볼 수 있는 감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도구들을 되게 단순 명료하게 잘 줘야 되는 정서에 가깝고요 그리고 그것들을 테스트를 하는 가운데 뭔가를 실제로 일을 의미 있게 할 수 있어요 물론 그것도 당연히 배우는 게 쉬운 건 아니지만 동의가 되시나요? 수학이라고 다를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오늘부터 얘기하고자 하는 추상화를 말하는 것은 모든 공부들을 다 하고 하는 것이 아니다 그냥 단순히 거기서 어떤 정의가 보고 정리가 보고 이걸 그냥 단순히 보는 게 아니라 그리고 놀랍게도 사실은 이게 직문수에서 못했던 얘기인데요 여기서부터 근외 공식에 대한 얘기가 시작이 됩니다 오늘 저희가 보는 생뚱맞은 이거예요 지금 이 보고 있는 이 가우스 보내 이게 어느 문을 여냐면 이게 리만이 박사학의 논문이었던 복수 해석학을 토대로 해가지고 대수 위상과 대수 기하의 문을 여는 이 부분이 엔트리예요 정확하게 이 부분이 관문이에요 이 추상화가 그거에 대한 관문이랍니다 그래서 이 추상화의 결을 납득하지 못하면 해석학적인 결과 소위 말해서 대수적인 추상화에 대해서 완전히 사우로 상의한 걸로 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미적분하기 아무런 무관한 걸로 생각을 한단 말입니다 근데 보십시오 이 정리가 적어도 물론 우리가 보통 이거의 의미에 대해서 어떤 질문을 하지만 이것도 굉장히 신기한 일 아닌가요? 한번 라이브하게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어떤 함수를 만들었어요 이 함수는 리마니아 매트릭 혹은 제가 매트릭이라는 단어가 혼용해 쓰고 있습니다 매트릭마다 결정이 되어 유일하게 결정이 되어진 함수예요 바이 가우스 위대한 단위 괜찮죠? 면접분한 거예요 그러면 이게 실수가 된다 이것까지도 오케이에요 근데 이게 2,8,5 나누는 게 심지어 이게 뭐예요? 정수라는 거예요 일단 기본적으로 어떤 의미가 부여되기 전에 건방지게 이건 무한대 선택지가 있어요 매트릭들은 무한대 선택지가 있는 거기 때문에 매트릭은 아무렇게나 바꿀 수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거 바꾸는 방법이 굉장히 많아요 조금만 해보더라도 이거는 진짜 거의 언카운트로 처리스에 있다는 게 너무 당연한 얘기예요 근데 어떤 걸 줄더라도 이게 정수라는 게 굉장히 이상한 미적분하게 지금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지금 어 이거 뭐냐라는 걸 보기 전에 사실은 가장 좋은 이기잠플은 지난 12강에서 사실 했던 이기잠플로 사실은 저희가 서피스만 해도 생각하기 어렵기 때문에 커브 레벨로 다시 내립니다 커브 레벨로 내렸을 때 우리가 가장 생각하기 좋은 예시는 S1이에요 괜찮죠?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1인 거 유닛서피 여기서 그래서 제가 이거를 뭘로 주겠냐면 그 센터가 그냥 제로인 걸로 생각을 하고 여기서 제가 어떤 거를 그때 생각했었냐면 얘를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좀 있어 보이게 오메가라고 이렇게 적을게요 그리고 이게 DX랑 DY의 리니어 컨비네이션으로 적혀있는 점에서 이거를 디퍼렌셜 그리고 지금 이게 디그리가 한 개짜리인데 디퍼렌셜 원폼입니다 이렇게 주어집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실제로 X제곱 더하기 Y 여기서는 지금 제가 이 S1을 보는 관점을 어디로 보고 있냐면 얘가 지금 유닛서피 크기가 1이고 반지름의 크기가 위드 센터가 제로인 거를 보고 있는 거예요 센터로 바꿔주면 다른 얘기가 됩니다 그 얘기도 지난 시간에 얘기를 했었고요 그래서 지금 실제로 제가 분모에다가 X제곱 더하기 Y제곱이라고 적어놨지만 이 경우는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1이니까 사실은 그냥 분모는 무시해도 돼요 이 경우는 괜찮죠? 그러면 이게 두 가지 재미있는 특징을 갖고 있었는데요 첫 번째 여기다가 익스테리어 데리버티브를 취해주면 이게 언제나 0이라는 걸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 이거 계산해보면 나옵니다 그래서 얘를 지난 시간에 언어로 얘가 클로즈 득범이라고 부른다 그리고 미분방정식을 배우게 되면 학부미분방정식 얘기입니다 혹시 공부를 해보신 분들은 Exact OD라는 걸 배우거든요 그게 정확하게 사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진짜 디테일은 미분방정식에서 배우는 완전 미분방정식이 정확하게 D 오메가가 제로인 것과 정확하게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그걸 추상한 거예요 아주 정확한 결론은 어쨌거나 얘가 Exact가 되고 이 경우는 하지만 죄송합니다 Closed가 되고 But not Exact 무슨 말이냐면 함수가 존재하지 않아서 오메가가 DF가 되는 것은 존재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홀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제로에서 우리 센터에서 정리가 안 되는 것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더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미있는 점은요 이거를 오메가를 오메가를 원폼을 적분해 보면 이거 뭐가 된다고 했었냐면 투파이 지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 지는 뭐에 의존되는 거냐면 이 설크를 몇 번 어느 바퀴로 돌리느냐 어느 방향으로 돌리느냐 같은 걸로 보이세요? 이 파이로 나눴을 때 정수가 되는 것과 이 양을 이 파이로 나눴을 때 정수가 되는 것 그러니까 사실은 이 형태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어떤 거를 염두에 놓고 말씀드린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 추상화가 어느 결에서 온 건지를 그 결을 소개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걸 그냥 사실 증명을 소개하는 그 결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실제로 처음 보았었던 어떤 리만이나 이런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그거는 이론을 어떤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를 관찰하려고 했을 거예요 자 그리고 그래서 지금 적어도 그거는 동의가 되세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설득하려는 결은 이거의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 커브 중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심플한 경우를 생각을 하되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어떤 특정 클로스움을 들고 와보니까 이놈의 적분이 혹은 이 파이로 나눠준 거가 정수가 되는 거를 사실은 제법 일반화한 결로서 일단 얘가 보인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 정수가 발생했던 이유는 실제로 이거 지금 이 오메가를 지금 이제 몇 번 돌리느냐에서부터 왔다라는 거예요 이거 좀 결이 좀 수긍이 가세요 그래서 실제로 얘는 이름이 있어요 지금 여기서 이 파이로 나눠준 이 양은 얘를 뭐라고 부르냐면 와인딩 넘버라고 불러요 옥수해석학, 위상수학, 뻔질락이 등장하는 개념이에요 와인딩 넘버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게 왜 중요한 콘텐츠냐면 얘가 사실은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여기까지? 지금 제가 오늘 그래서 담아내고자 하는 얘기는 추상화의 결이에요 약간 이런 관점에 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저희가 수학을 한다라고 하는 거를 다시 한 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보통은 너무 작은 의미에서 수학을 한다는 걸 어떻게 정의를 하냐면 좋은 책을 따라가고 엑서사이즈를 풀 줄 알면 수학을 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거는 다 되어 있는 거예요 그거는 잘 따라가면 되고 요새는 뭐 채집힐 때 물어보든 구글링 해보면 다 나온다고요 그거를 익숙하게 하는 거는 사실은 그냥 말 그대로 그냥 물론 의미는 있겠지만 뭔가 이제 새로운 거를 사실 하는 거랑은 달라요 저희가 근데 약간 이렇게 비교를 해볼까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바이올린을 처음 배울 때나 피아노를 처음 배울 때를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익숙하게 하는 것만 칠 수 있고 새로운 거를 가지고 전혀 칠 줄 모르면 이거는 사실 정말 모든 의미에서 반쪽짜리 배우기잖아요 근데 우리가 뭔가를 정말로 새롭게 칠 때 혹은 새로운 게임의 인터페이스를 가지고 할 때 기존의 방식부터 연결이 되어지게 하는 법을 알아야 되는 것이지 그냥 이 코드만 칠 줄 아는 거면 이거 페이크잖아요 그리고 그걸 하려면 우리가 지금 익숙하게 배워온 미적분단과 사용돼서부터 연결치는 법 자체를 배워야 되는 거죠 근데 그 법을 배워질 때 배워갈 때 우리가 봐야 되는 결은 여기 이면에 어떻게 추상화해야 되는지 결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제가 지금 여기서 설득하고자 했던 것은 정수가 된다라는 적분값이 정수가 된다는 관찰이 하도 비자명하니 그거의 결을 이해하기 위해서 오히려 그거보다 구차화해서 더 쉬운 예시로 내려가지고 보니까 지금 이게 그래도 정수가 된다라는 거가 조금 더 다수화됐다는 정서라기보다는 조금 더 힌트를 하나 얻어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조금 더 살펴보기로 합니다 여기까지 혹시 그래서 질문이나 코믹트 쓰시면 듣고 아니면 계속 설명을 할게요 괜찮나요 여기까지 그래서 오늘 얘기해서 어떤 전달이 됐으면 하는 거는 지식에 대한 게 아니고요 아 나도 할 수 있구나를 좀 감을 잡으시면 좋겠어요 나도 내 방식대로 추상화를 할 수가 있는 거구나 그리고 그 추상화의 방식이 지금 보면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이거 전혀 생뚱맞은 대로 가는 거거든요 뭐 대수 이상, 대수기야, 복수해서 전혀 안 그래 보이는데 사실 이거에 대해서 본연을 타고드는 건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거 리만이 그렇게 한 거예요 그거를 천재라고 증소하는 거라고요 우리가 보통은 왜 갈로아를 증소하냐면 갈로아의 업적이 이야기가 쉬워서 그래요 갈로아의 업적은 근의 공식을 근의 이론으로 바꿔낸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이해하기가 쉬워요 조금만 공부를 하면 근데 오히려 리만의 진짜 업적은 다른 의미에서 이야기 어려워요 저는 왜 리만을 천재라고 생각하냐면 물론 이런 체계를 처음 만들어낸 것도 대단하지만 계산해가지고 그것보다는 이거 이면에 추상화를 해서 추상화를 제가 왜 하는 거예요? 본질을 보고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관찰 구체적인 관찰 그 이면에 있는 진짜 본질적 구조가 무엇인지에 초점을 맞춘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부터 그런 세계관이 나온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거를 지금 계속 가지고 받아들여서 사고 있는 거라고요 저는 그 정서를 나누고 싶은 거예요 그거는 끝나지 않았어요 혹시 여기까지 질문이나 코멘트 있으시나요? 그리고 그 좀 더 얘기를 하기 전에 그 얘기도 합니다 보통은 리만기아를 공부한다는 것은 무엇이냐? 쉐입을 공부하는 겁니다 공간의 쉐입 공간의 쉐입을 가지고 공간의 구조를 공부하는 게 리만기아예요 그래서 보통 그 쉐입을 기술하는 매트릭을 조건을 정확하게 적으면 당연히 이게 방정식이 되고요 보통은 이게 편미운 방정식이 됩니다 열방정식이나 파동 방정식이 아류작이 나와요 좀 더 정확하게는 그래서 보통은 미분기아를 공부하는 사람들은 미분기아의 의미를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하냐면 쉐입을 공부하기 위해서 해석학적인 도구들을 이용해가지고 공간을 탐구한다라고 생각하고 저도 그게 메인스트림인 것도 알고 있고 수학에서 굉장히 메인스트림이에요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어플리케이션으로 많아요 어떤 가령 페를만의 푸안카르 컨젝처를 푼 거를 포함해가지고 중요하지만 저는 그거를 여전히 리만의 관점에서 본다면 반쪽만 보고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리만이 추구하고자 하는 추상하는 그런 해석학적인 어떤 도구들을 좀 더 가지고 가서 공간의 쉐입을 보는 거에 국한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전혀 리만은 그런 관점을 갖고 있지 않았어요 그거는 한 가지 그냥 단면에 지나지 않아요 실제로 이것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여기서 사실 두 가지를 생각을 하고 넘어가야 되는 점이 있어요 이 관찰을 가지고 다시 여기다가 적용을 하기 위해서 보면 첫 번째로 제가 그림을 그려본다고 하면 우리가 실제로 그려낸 게 써클이에요 얘에요 그리고 지금 이게 일단 정수가 되는 이유는 이 지금 우리가 정의한 이 미분 형식이 이 미분 형식이 적어도 물론 우리가 지금 여기서 정의했으니까 정의는 아무 문제가 없지만 아무 문제가 없지만 여기서 이제 중요한 포인트는 우리가 이거를 연속적으로 이 정도로는 추구시킬 수가 있어요 피스와이즈 스무스하게 그래서 실제로 이거 어떻게 생각하는 거냐면 우리가 뭘 쓰는 거냐면 사실은 이제 바로 얘기하겠습니다 그린의 정리라고 해도 되고 스톡 정리라고 해도 되면 저희가 이미 제널라이즈 스톡 정리를 지난 시간에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FTC를 일반화하는 거는 결국에는 미분 형식의 미분으로써 이미 미적분화의 기본 정리를 일반화를 했기 때문에 그걸 이제 그냥 쓰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왔다 갔다라는 패스를 연결해주면 여전히 클로즈 패스가 나오죠 동행이 됐죠? 그러면 여기서 적분하는 것과 여기서 적분하는 것과 여기서 적분하는 거가 똑같다라는 거를 결론 내릴 수가 있어요 뭐를 쓰면? 바이 제널라이즈 스톡 스톡을 쓰면 즉 FTC를 써주면 우리가 이렇게 커브를 조금 수축해서 적분하는 것과 여기서 적분하는 것과 똑같다가 지난 시간에 한번 보여드린 겁니다 괜찮으시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떤 상황이 발생한 거냐면 역기적인 일이 여전히 생기고 있는 게 생각해보세요 저희가 어떤 적분을 하고 있어요 선적분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적분하는 거나 여기서 적분하는 거나 적분 값은 구분을 내지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거를 다른 거라고 생각하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실제로 보는 밸류의 입장에서는 값의 입장에서는 전혀 얘가 갖고 있는 특이점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좀 더 키워도 되고요 이런 식으로 맞나요? 아무 상관 없잖아요 줄여도 돼요 근데 어디까지밖에 못 줄여요? 계속 줄여나가는 과정에서 이 점은까지는 못 줄여요 이게 포인트예요 왜요? 이 점에서 정의가 안 되기 때문에 얘 때문에 근데 반면에 저희가 커브를 여기를 잡잖아요 그러면 얘는 줄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대수위상을 공부할 때 맨 처음 배우는 게 뭐냐면 공간을 연속적으로 줄이되 이 줄이는 연속함수를 보통 호모토피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호모토피 이론 자체는 대수위상이 가장 중요한 토피 중 하나예요 그래서 연속적으로 줄이되 한 점으로 줄일 수 있으면 이거 당연히 적분 값이 얼마가 될까요? 빵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사실 이걸 계산으로도 확인할 수가 있어요 반면에 얘는 이 점으로 못 주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점을 주변으로 얼마나 뺑글뺑글 도느냐가 이 정수의 정체인 겁니다 그게 이 곡선의 고유의 불변량이라고 말하고 싶은 거예요 즉 어떤 곡선이 있으면 곡선이 쉐입이 아니고 쉐입이 아니고 이거를 연속적으로 변형시키더라도 결국에는 우리는 이 커브를 절대로 한 점이 되게 줄여내지 못한다고 그리고 이게 정확하게 차륙덩어리의 철학을 담고 있는 겁니다 차륙덩어리로서 우리가 지금 반죽해가지고 바꾸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르지 않고 조금 이렇게 바꾸거나 이렇게 바꿔내는 거 이게 실제로 차륙덩어리로서 써클과 직사각형을 바꾸고 있는 관점이죠 그래서 여기서 정말로 위상수학적인 관점에 코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 관점에서는 우리가 써클과 스퀘어를 구분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적분 값의 입장에서 하나도 못 바꾸거든요 동의가 되시나요? 그래서 위상수학적인 관점은 왜 차륙덩어리로 바라보는 것이냐 적분 값을 바꾸지 않는 센스에서는 공간 자체를 굳이 얘를 이렇게 리지드하게 이렇게 되게 예쁜 원형일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이거라고 해더라도 똑같아요 왜냐면 우리가 실제로 들고 있는 건 미적분하게 렌즈로 바라보면 적분한 값밖에 볼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얘를 고집할 이유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다 어떤 의미에서는 같은 커브를 볼 수가 있고 이걸 수학의 용어로 얘기하면 사실 다 똑같은 이케벤스 클래스에 속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까지 디포멀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연속적으로 여기까지 혹시 괜찮나요? 그래서 사실은 이거 이면에 제가 이 얘기를 드린 거에서는 뭐를 눈치챌 수가 있냐면 두 가지를 눈치챌 수가 있어요 첫 번째 이것들을 서술해서 미적분하게 중요하다는 거에서는 좀 더 디테일하게 뭐가 쓰이는 거예요? 미적분하게 기본정리가 쓰이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미적분하게 썼다가 적분을 쓴다는 거 이면에 뭐가 있는 거냐면 미적분하게 기본정리에서 보겠다가 쓰이고 있죠 관점에서 두 번째 우리가 지금 공간을 보고 있는 관점은 어떻게 보고 있는 거예요? 위상수학적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정수가 된다는 거는 S1 자체의 전매특허가 아니라는 거죠 S1을 정확하게는 연속적으로 변형한 공간에 대한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여전히 이베리어 타고 있는 거는 미적분의 기본정리는 거쳐서 이베리어 타고 있다는 거죠 이해가 되나요? 얘도 똑같을 거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얘를 보고 있는 관점도 일단은 첫 번째 얘를 정말로 어떤 쉐입으로서 물론 지금 그걸 쉐입은 가우시안 커베이처에 굉장히 많은 정보가 레코드가 되어 있는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일단 우리가 이걸 보고 있는 관점은 뭘로 보는 것이죠? 차륙덩어리로서 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전히 차륙덩어리로서 본다고 하더라도 지금 우리는 이 양이 유지가 되어지는 거에 의미를 부여하고 나는데 그 양이 유지가 되어지는 기준은 역시 FTC를 기준으로 유지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양이 놀랍게도 정수인 것뿐만 아니라 거기서 더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제가 그다음 얘기를 이제 그다음 대수적인 추상화를 얘기하기 전에 먼저 마음속에서 확인시키고자 하는 거는 이쪽 얘기가 굉장히 중요한 미적분학의 얘기라는 거예요 이 추상화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지금 추상화를 얘기할 때 이 구체화의 관찰이 소홀화되어야 된다는 의미는 전혀 그런 정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이쪽이 대수적인 추상화라는 게 납득을 하게 된다면 대수적인 추상화가 얼마나 미적분학과 기본적으로 깊이 닿아있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대수학 따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갈로아이론을 배우면 뭐 흔해공식 얘기고 군해에 대한 얘기고 빌드에 대한 얘기지 아니에요 여전히 우리는 미적분학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미적분학을 중요하게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괜찮나요? 이거는 사실 어떤 분들한테는 굉장히 희망적인 메시지이기도 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결국에는 우리가 새로운 수학 공부하는데 뭐만 알면 된다는 거예요? 정말 미적분학 상징대수행을 알면 된다는 얘기예요 정말로요 그리고 오히려 고민해야 되는 건 내가 그 기본 도구들을 얼마나 잘 쓰냐에 정서에 가깝다는 거예요 뭐에 대해서들? 대수적인 추상화들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그렇게 봐야지 내가 이 추상화가 어디서 왔는지를 알아야 내가 그걸 어떻게 변형을 하든 이해를 하든 말든가 하죠 그러니까 기회를 한다고 하는 것은 결은 단순히 이 증명을 이해하는 거가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증명을 이해하는 게 안 중요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거기서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봐야 되는 의미는 추상화입니다 왜냐하면 만든 사람은 이 증명을 알고 만든 게 아니거든요 공감이 가시나요? 자 그리고 이런 것들을 엄밀하게 서술했던 언어가 복수해석학이기 때문에 리만의 박사학의 논문이 복수해석학입니다 예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이런 식으로 커브를 마음대로 바꿔 그래서 리만의 박사학의 논문은 정확하게 컴플렉션의 시크 자체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복수해석학을 부르는 것이 사실은 리만의 박사학의 논문입니다 왜 복수해석학을 했냐? 미분을 가지고 보는 세계관과 대수를 가지고 보는 세계관의 정확하게 중간지대가 리만이 사실은 보고자 했던 어떤 부분이었기 때문에 당시에는 이런 랭기지도 사실은 전혀 없었던 시절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거를 만든 거에 대해서 가우스가 칭찬한 겁니다 내가 죽기 전에 미래세대의 수학을 보고 싶습니다 단순히 쉐이밍에 대한 얘기가 아니에요 여기까지 다 괜찮으시죠? 그리고 이 수학들이 여러 가지가 동떨어져 있지 않다는 정서도 공감이 가면 좋겠고 그리고 이게 나한테도 무관한 얘기가 아니면 좋겠고요 내가 갖고 있는 기본 도구들만 가지고도 충분히 의미 있는 추상화들을 여전히 할 수가 있고 어떻게 보면 평생을 재밌게 수학을 할 수 있는 부분도 되겠구나 나만의 재미있는 질문들을 가지고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게 단순히 내가 어떤 아마추어 수학자가 된다 이런 정서가 아니라 도구들은 다 똑같다는 겁니다 프로 수학자들이 갖고 있는 것들이나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것들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걸 어떻게 보는지 해서 멈추느냐 안 멈추느냐 여기까지 다 괜찮나요? 자 그러면 이제 리만의 생각을 좀 나누려고 해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질문도 없으세요? 이제 여기서부터 다른 얘기 할 겁니다 여기까지 지금 제가 대수적인 얘기를 하기 전에 강조한 거는 이제 미적분하게 중요성을 계속 강조를 한 거죠 괜찮으시죠? 그게 좀 수긍이 가도록 전달하려고 애를 좀 썼습니다 질문 없나요? 없으시면 계속 여기서부터는 조금 외계열 수 있습니다 조금은 이해해 주세요 그래서 외계열을 얘기하기 전에 이게 사실 12강에서 했던 이야기인데요 사실은 했던 이야기이고 사실은 제가 기대수 100번 이후부터 하려고 하는 얘기 중에 하나 대수 이상 이야기로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건 예예요 이해됐죠? 이거를 보통 오일러 지표라고 부릅니다 근데 일단 그거부터 얘기를 할 필요가 있어요 이제 우리는 얘는 정의가 끝났습니다 동의가 됐죠? 얘는 100% 정의가 끝났어요 그러니까 공간 주어지고 매트릭 주어지면 K 나오고 바이 카우스에 대한 정의 K 나오고 그거 함수니까 적분해가지고 이파로 나눠주니까 정의 잘 됐죠? 근데 사실은 이걸 되게 나이브하게 정의했어요 오일러 지표라는 걸 근데 사실은 제가 정의를 한 적은 없어요 정확하게 점의 개수, 빼기 선의 개수, 더하기 면의 개수고 틀린 말은 아닌데 그거는 그냥 사실 어하고 슬쩍 넘어가는 거거든요 사실은 어떤 양이 정의가 된다고 얘기를 하려면 정확하게 정의를 해줘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특히 그 양이 정수인 거니까 이거는 좀 더 신경 써서 정의를 해야 되는 양이에요 그럼 우리가 어떤 정수가 되는 양이라고 한다면 수학에서 그런 양을 정의하는 방법은 뭘까요? 어떤 오브젝트가 딱 정수값이 나오는 거 뭐냐면 조금 더 일단 그렇게 얘기해볼까요? 자연수가 되는 양이 되려면 가장 만만한 게 뭐냐면요 여전히 우리가 들고 있는 거는 서양대 수학과 미적분화 밖에 없어요 뭐냐면요 벡터 온간의 차원이에요 벡터 온간의 차원은 논네거티브거든요 한 포인트를 제로 디멘전이라고 본다면 그러니까 어떻게 바라보면 물론 어떤 이미 숫자라는 게 잘 정해야 되지만 우리가 어떤 대상이 정확하게 인티저가 된다는 걸 생각하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는 벡터 스페이스를 도입해가지고 벡터 스페이스 차원으로 정의를 치사하게 해버린 거예요 그럼 파이널 디멘전에는 무조건 논네거티브 인티저거든요 그리고 그거를 정의하는 방식으로 지금 우리가 보았던 이 관찰을 여전히 킵하고 싶어요 그리고 여기서 관찰의 핵심은 제널라이즈 스톡스 이라는 겁니다 맞죠? 동의되시죠? 거기서부터 이 관찰을 저희가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했던 이야기로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하냐면요 우리가 제가 용어를 좀 이제 쓸게요 그래서 얘가 지금 제가 컴팩트 서피스라고 하겠습니다 제가 시그마라고 쓴 걸 이제 매니폴드를 지체하는 의미에서 제가 일부러 기호를 바꿔치기 한 겁니다 괜찮으시죠? 하지만 그냥 똑같은 시그마예요 사실 다르지 않아요 실제로 실제는 그래서 제가 이제 요거를 어떻게 적겠냐면 이렇게 적을게요 기호는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는데 스탠다드한 기호를 제가 그래도 쓰려고 해볼게요 얘는 이제 뭐냐면요 정의는요 스무스 폼 폼 스무스 제로 폼이라는 의미에서 제가 제로를 붙인 거예요 근데 여기서 제로 폼이라는 게 뭐냐면 한마디로 말해서 그냥 펑션입니다 그래서 스무스라는 말은 물론 여기서 펑션은 ms 정해야 되는 겁니다 괜찮죠? 그래서 로컬하게 바라볼 때 전부 다 그냥 rn의 오픈 섭셋에서의 그냥 무한번 비분 가능한 대상들을 생각을 하는 거를 이게 그 dx 같은 게 없는 의미에서 제로 폼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로 폼은 그것도 펑션 자체가 정의 자체이기도 한다 괜찮죠? 그리고 방금 우리가 보았던 dx랑 dy 그것들의 linear combination으로 적히는 이 형태를 한 개짜리라는 의미에서 원 폼이라고 봅니다 괜찮나요? 그래서 이 원 폼은 이 펑션 f가 있을 때 이게 지금 만약에 제로 폼이라고 하면 여기다가 exterior derivative를 취하는 것으로써 그래서 얘는 실제로 정의는 이렇게 되고요 여기서는 물론 dimension 2니까 그냥 2까지 올라와 있잖아요 이렇게 정의가 되는 것이고요 정확하게는 그래서 보통 대학교 1학년 미적분학에서는 이거 dx, dy 뭐냐고 하지만 이게 사실은 다변수 해석학을 거쳐가지고 미분 형식이라는 굉장히 중요한 대상을 정의하는 거가 사실 정체였던 거죠 dx, dy 사실은 쪼개도 됩니다 왜냐하면 각각들은 미분 형식으로서 쪼개지는 거예요 정확하게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늘 의심하고 써봤던 왜 이렇게 써도 되는 거야 왜냐하면 이게 미분 형식의 정의이기 때문입니다 얘의 정의예요 정의 그러니까 미분 형식의 정의가 필요한 거예요 그냥 dy over dx라고 하는 미분 개수를 이렇게 쪼갰다는 뜻이 아니에요 미분 형식이라는 걸 새롭게 정의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얘기가 만족이 되게 정의가 되어 있을 뿐인 거예요 단순히 괜찮으시죠? 그리고 다변수 상황에서는 이게 파셜데리바리브들의 어떤 이 썸으로 지금 적혀 뿐인 겁니다 괜찮죠? 그래서 얘가 지금 뭐를 만들고 있는 거냐면 오메가 원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이제 뭘로 정의되어 있는 거예요? 스무스 원뽈이에요 여기서 몇 가지를 음미하시면서 보시면 좋겠는데 우리가 지금 이 짓거리를 생뚱하게 갑자기 왜 하는 거예요? 이게 미적분화의 기본적으로 일반한 결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얘를 보고 있는 거예요 동의가 되세요? 그래서 제한시대는 12강에서 그 얘기를 일부러 하고 넘어갔던 것도 있습니다 소치 정리를 얘기하는 과정에서 그리고 제가 일단 그래서 지금 뭐가 보이냐면 여기서 이거를 이쪽으로 치워서 쓰고 뭐가 보이냐면 이렇게 연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괜찮나요? 익스테리아 데이블티브를 취해주게 되면 오메가 제로에서 오메가 원으로 보낼 수가 있습니다 괜찮나요? 자 그리고 펑션들의 모임이면 이거 벡터 스페이스죠 함수 두 개 더해도 함수고요 당연히 비분 가능하고요 스칼라베 당연히 아무 문제가 없죠 그래서 이거 벡터 스페이스입니다 괜찮나요? 벡터 스페이스예요 당연히 얘도 리니어 컨비네이션에 대해서 닫혀 있어요 더해도 여전히 뽐이고요 스칼라베에서도 뽐이에요 그러니까 두 벡터 스페이스 간에 그리고 얘도 정확하게는 사실은 알제브라의 호모르피즘으로 봐야 되지만 벡터 스페이스 간의 호모르피즘으로 본다면 더셈이랑 스칼라베에 대해서는 당연히 비분이 잘 보존을 해줘요 맞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뭘 만들어낸 거냐면 두 벡터 공간 간의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을 하나 만들어낸 것입니다 맞죠? 왜요? 우리가 알고 있는 건 뭐밖에 없으니까? 미적반의 기본적인 방법밖에 없으니까 라는 걸 여전히 쓰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우리가 한 번 더 보낼 거예요 한 번 더 그럼 이게 뭐를 만들어내요? 투폼을 만들어내요 그리고 제가 계산 미적분학 시간을 포함해가지고 실제로 우리가 제널라이즈 스톡스 정리에서 원래는 배웠던 그린의 정리, 스톡스 정리, 다이벌스 정리 이런 것들은 결국엔 사실 요연으로 다 바뀐다라는 걸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들은 이걸 지금 보는 구체적인 거에 지나지 않아요 이겁니다 진짜 정말 모든 실제, FTC 실제는 그냥 이겁니다 괜찮으시죠? 자 그러면 얘네들이 전부 다 각각이 일단은 뭐가 되냐면 벡터 스페이스들이 되고요 그것들 간에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이 주어져 있는 상황이었던 거죠 괜찮나요? 자 그랬을 때 우리는 이제 여기서 이제 여기서 멋진 말들을 쓰기 시작할 건데요 수락 좀 있어 보이게 어떤 저는 꼭 그 어떤 잘난 척하는 정서가 나쁜 거라고 생각하진 않거든요 수학 좀 있어 보인 공부 좀 해봤다 수학 물 좀 먹어봤다고 했을 때 중요하게 그 그 수린이들이 쓰는 단어가 두 가지가 있거든요 첫 번째가 듀얼 오브젝트 듀얼 스페이스 듀얼 얘기하면 일단은 좀 수학 공부를 좀 해본 거죠 두 번째가 호몰로지, 코호몰로지 자 이 두 가지가 그 겉먹든 얘기를 하기 딱 좋은 그 단어들에 물론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왜 거기서 보통 약간 있어 보이는 젠체를 아니냐면 이게 얼마나 어려운지를 반증하는 거기도 해요 자 그러면 얘네들이 벡터 스페이스니까 우리가 뭐가 다 정해야 되냐면 이놈의 이거를 i 번째라고 하겠습니다 이놈의 디멘전이 멜디파인이 되겠죠 동행했죠? every vector space는 디멘전이 멜디파인이 되니까요 맞죠? 이거 정수죠? 물론 0일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어떤 만약에 한 포인트만 갖고 있다 스칼라만 갖고 있으면 자 얘를 뭐라고 부르냐면요 그 h0라고 저희가 부를 겁니다 그리고 보통 여기다가 dr이라고 이렇게 적어줘요 그래서 얘가 뭐냐면요 그 아 0번째가 아니라 i번째 얘가 i번째 베티 넘버라고 부릅니다 위상수학이 사실은 시작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거는 뭘로 정해야 되는 건데 원래는 랭코브 i번째 드럼코브로 정해요 라고 사실은 불리워요 의미에 대해서는 10회간에 조금 얘기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저것도 멜티바이 된다는 거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 이해가 가시죠? 왜냐하면 vector space가 주어지면 디멘전이 정해야 되니까 아무 문제가 없죠 자 그랬을 때 오일러 캐릭터를 쓰기 정의는 무엇이냐 얘는 이제 혹시 눈치 채우셨나요 이거의 정의는 그래서 우리가 점의 개수 빼기 선의 개수 더하기 면의 개수라고 불러왔던 것은 사실은 이 각각의 차원들을 지칭했던 겁니다 사실은 이것들을 위상수학적으로 이게 차륙덩어리로 보면 이거를 실제로 차륙덩어리로서 바꿔보면 점선 면이 나오는 거예요 실제로 바꿔보면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여전히 뭐를 키파하는 거에서 보는 거냐면 이렇게 보는 관점은 공간을 이렇게 바라보고 대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바라보고 근데 이거를 공간을 조금 나쁘게 변형해도 불변량들이 유지가 된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이 공간에서 그런 불변량을 남겨주게 되면 정확하게 각각의 점과 선과 면의 개념으로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위상수학의 관점에서는 그게 조합론적인 양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합론적인 양이 된다는 포인트는 어떤 부드러운 공간 우리가 미분을 수행할 수 있는 그런 공간 자체를 차륙덩어리로서 반죽을 했을 때 유지가 되어지는 센스에서 이 대상들을 굉장히 추상적으로 그런 어떤 이산적인 대상으로서만 완전히 표현할 수가 있다는 뜻이 될 뿐입니다 괜찮나요? 그게 사실 점선 면회에 대한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상수학의 얘기입니다 실제로 그 얘기는 그 의미에서 괜찮나요? 약간 이게 조금 도움이 되나요? 약간 그 생각하신 과정에서 그러니까 실제로 공간을 비폼하더라도 바뀌지 않는 그런 것들을 여전히 가지고 정의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지금 현재 정의한 레벨은 이 매니폴드 레벨에서만 정의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드람코올무지라고 합니다 그리고 드람코올무지를 정의한 지금 방식은 그리고 그거의 어떤 디멘전을 정의한 방식으로 베티넘버를 정의를 했는데 그거 지금 정의되는 방식은 여전히 미적분화의 기본적인 쓰고 있는 겁니다 괜찮나요? 그래서 사실은 이 선언을 다시 적으면 가우스보넷 정리는 이렇게 적히는 거예요 아직 근데 오늘 얘기는 끝났어요 사실 시작 안 했습니다 사실은요 가우스보넷은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예요 얘를 구한다 그럼 이거는 뭐냐면 H0 드람코올무지로 시그마 빼기 H1 드람코올무지로 이놈 더하기 H2 드람코올무지로 요는 이게 사실은 풀 버전입니다 이거를 오일러 캐릭터리스트가 부르고 있는 거예요 왜 이게 더 중요한 버전이냐 이 각각도 위상불변형이거든요 이 각각도 위상적으로 공간을 철학덩어로서 변형시키더라도 바뀌지 않아요 그리고 이 전체를 우리가 오일러 지표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게 만약에 N차원이 어떻게 되었냐 N차원까지 교대로 더해주면 됩니다 더욱 배우고 이런 방식으로 자 그리고 지금 이거 이면에 우리가 어떤 관찰들을 했었냐면 이면에 비하인드 추상화 얘기입니다 그 H0 아 오메가0 D를 가지고 오메가1으로 보내고 오메가2로 보내고 그리고 말한 적 있다시피 두 번 가면 빵이다 언제나 그래서 이게 어느 순간 뭘로 바뀌어야 되냐면요 벡터 공간들 간에 리니어 오퍼레이터가 재밌는 성질을 갖고 있는 걸로 추상화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대수적 위상수학에서는 이 관찰만 킵합니다 이 관찰만 킵해서 이 각각이 벡터 스페이스는 벡터 스페이스를 대수적으로 위반하는 게 뭐예요? 모듈이에요 그래서 모듈 간에 모듈 간에도 어떤 모듈 간에 호모르피즘이 잘 정해야 되거든요 여전히 그래서 모듈 간에 호모르피즘이 두 번 보내서 0되는 걸로 추상화하면 이 관찰만 킵하면 된다는 거가 대수위상의 시작점이에요 이게 미적분학이 기본정변에서 왔다라는 거는 이거를 만들어내는 방식이었던 거고 그래서 이 관찰만 대수적을 킵하면 모든 위상공간의 불변양들을 사실은 논할 수 있다라는 관점이 대수적 위상수학으로 가는 출발점이 된다는 겁니다 실제로요 그게 대학원에서 공부하는 대수적 위상수학이 정말 출발점이에요 그래서 어떤 정서를 제가 여기서도 한 번 더 얘기를 하고 넘어가는 거냐면 대학원에서 대수적 위상수학 배우면 소위 이걸 소위 체인 컴플렉스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체인 컴플렉스 정의를 딱 보면 이게 갑자기 하늘에서 어떤 뚝 떨어진 그 정서에서 이상하게 생각을 해요 내가 아는 건 입술은 델타인데 이거 갑자기 뭐하는 시냐 그 미적분학의 기본정리에 대한 부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미적분학의 기본정리 관점은 이거 왜 생각하는지가 자연스럽게 보이게 되는 거예요 자 오늘 한 가지 추상을 더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대수적 세계관의 얘기의 출발점을 지금까지 얘기한 건데 혹시 또 여기까지 질문이나 코멘트 있으면 듣고요 그래서 저희가 조합론적인 양이 뜬다라고 하는 거에 정서에는 공간을 차륙덩어리로 바라보고 차륙덩어리로서 보는 관점에서 최대한 변형을 한 양들이 점선면으로서 표현이 된다는 겁니다 여기까지만 지금 얘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그걸 표현하는 방식이 지금 이런 방식으로 표현이 되어진다 질문 없나요? 너무 제가 이미 외계어로 떠들고 있죠 사실은 조금 걱정되긴 하는데 그래도 얘기를 더 하고 싶습니다 끝을 내야 되니까 자 그 다음에 다시 이 관찰로 갑니다 다시 이 관찰로 자 그러면 이 관찰을 지금 우리가 어디서 하고 있냐면 R2에서 하고 있습니다 맞죠? 근데 이거를 R2에서 할 필요가 없어요 어디서 해도 되냐면 C1에서 해도 됩니다 아무 상관없죠? X, Y를 X 플러스 IY로 바꾸면 되니까요 맞죠? 이게 여러 의미에서 많은 것들을 용이하게 해줘요 왜냐하면 저희가 실제로 이거 생각하는 게 왜 자연스러워요? 만약에 이거 정말 선적분한다고 생각해보죠 그러면 이거 파라미트라이제이션 하면 E2D, IT 쓰는 게 제일 쉬워요 코사인티 커먼 사인티 써도 되지만 맞죠? 그러니까 얘를 실제로 파라미트라이제이션 실제로 코디네했다가 하는 거에서는 얘가 훨씬 더 편하기 때문에 얘로 바꿔서 보는 겁니다 보는 관점이에요 그러니까 구체적인 걸 하다 보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자연스러운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여기 사실은 굉장히 재밌는 관찰을 할 수 있다는 걸 볼 수 있어요 이거 그러니까 자연스럽죠? 문제없죠? 그러면 이때까지 우리가 봤던 서피스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보세요 얘를 봐요 그러면 이제 다시 수상화를 잠깐 까먹고 다시 미분계열 관찰을 둔다면 우리가 그럼 각각의 포인트마다 얘를 생각하죠 그리고 우리가 여기다 이너 프로젝트를 주는 방식으로서 미분계열을 공부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얘는 뭐예요? 이 T, sub, P, 시그마는 뭐예요? 벡터 스페이스죠 동의되시죠? 몇 차원이에요? 2차원이에요 왜냐하면 시그마가 2차원인가 동의되세요? 사실 정확하게 우리는 이게 벡터 공간인 것뿐만 아니라 이너 프로젝트 스페이스로 생각을 이미 하고 있는 거죠 리마니안 매틱을 토대로 해가지고 사실은 특정 이너 프로젝트도 이미 주어져 있다고 생각을 이미 하고 있는 거예요 괜찮아, 괜찮으시죠? 그러니까 얘는 되게 특별한 이러한 이너 프로젝트 스페이스예요 리니얼 지브라이 렌즈로서는 맞나요? 자, 다시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얘라고 할 필요가 있나요? 없죠 뭐로 마음대로 바꿔치게 해도 돼요? C 그리고 그거에 대응되게 바꾸는 이놈 이것도 이렇게 적어놓을게요 그래도 되나요? 자, 그래서 제가 지금 어떤 직관을 드린 거냐면 우리가 이때까지 서피스가 주어져 있다고 생각을 했으면 서피스에 각 포인트마다 탄젠트 스페이스를 놓을 수 있었죠 그 탄젠트 스페이스를 우리는 실제로 뭘로 아이덴티파이로 할 수 있어요? 이때까지 R2로 해왔죠 R2를 고집할 이유가 있나요? C1이어도 되죠 네, 이해찬 선생님 네, 선생님 근데 그 R2를 C1으로 두는 거에는 아무 불편함이 없는데 근데 이제 벡터 스페이스로 생각을 하고 있다면 필드를 고려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오버 R에서는 C도 여전히 투 디멘셔널 벡터 스페이스죠 네, 그러면 이제 지금 이제 R2를 C로 바꿔치게 할 때 필드는 여전히 R로 놓고 생각을 하 그게 아닌 겁니다 되게 중요한 질문인데요 그래서 실제로 R로 되면 똑같은 얘기니까 그런데 실제로 우리는 오버 C로 정말로 바꿀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불편함이 드는 게 그러면 필드를 C로 차원이 바뀌고 막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근데 우리가 어떻게 변환되는지를 알고 있는 거죠 음, 네 그쵸? 저희가 X, Y를 X 플러스 IY로 적는 거 실제는 사실은 어떻게 서로가 변환되는지를 다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물론 관점을 근데 바꾼다라는 거에서 100만 원 맞는 말 지금 불편함이랑 관점을 바꾸겠다는 거죠 왜 바꾸겠다는 거예요? 그게 편할 수가 있으니까 이걸 우리가 E2D, IT로 다루는 게 코사인T, 사인T로 다루는 것보다 훨씬 더 편할 수가 있으니까 그거는 그럴 수도 있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 된다는 어떤 더 좋다라는 말이 아니라 한 가지 선택지는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런 얘기가 되나요? 그러면 이때까지 우리가 보았던 서피스가 있으면 그 각각의 텀덴트 스페이스는 우리가 뭘로 아이덴파이도 되는 거예요? C1으로 해도 되죠 이렇게 해야만 된다는 것은 당연히 아니지만 해도 되죠 공유해야 되세요? 자, 그래서 그리고 이제 조금 여기서부터 좀 구라를 덜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이때까지 제가 말한 건 조금 뻥이 있거든요 어떤 뻥이 있냐면 이렇게 지금 하려면 뭘 할 수 있어야 돼요? 미적분학의 기본 정리의 일반화인 제너라이즈 스톡스 정리를 적응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사실 이게 임의의 매니폴일의 특징이 아니에요 이게 매비우스 밴드 이런 데서는 안 되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이게 어떤 조건을 소위 말해서 걸어야 되냐면 오리엔터블이라는 말을 사실은 써야 돼요 이때까지 그 말을 일부러 안 해왔어요 괜히 오히려 혼동을 드릴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사실 정확하게는 어떻게 써야 되냐 여기다가 적분이 잘 정의됨이라고 말하는 거를 오리엔터블이라는 말을 붙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실제로 임의의 코디넷을 따도 상관이 없어지는 걸 보장하는 어떤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때까지 했던 얘기에서 미적분학의 기본 정리가 킵되게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는 컴팩트 오리엔터블 서피스 아주 정확하게 단어를 쓰면 이제 이 단어를 붙여야 됩니다 매비우스 밴드는 해당하잖아요 그래서 얘는 당연히 실수해서 보고 있었던 건 그러면 얘는 리얼 매니폴일 들어서는 몇 차원이요? 2차원이요 맞죠? 그런데 얘는 뭐랑 똑같냐면요 컴팩트 원 디멘저널 컴플렉스 매니폴리 맞나요? 로컬하게 C1의 오픈 섭셋이랑 다 똑같죠 공간이 R2의 오픈 섭셋이 똑같다고 하는 거나 C1의 오픈 섭셋이 똑같다고 하는 거나 뭔 상황이에요 그래서 얘가 지금 이해찬 생기에서 불편하다는 포인트를 정확하게 따라서 C에서 보는 순간 얘는 복소수 입장에서는 1차원입니다 동의해야 되세요? 복소수 입장에서는 1차원이요 R2의 오픈 섭셋들과 각각의 오픈 섭셋들이 공간이 같다는 것과 C1의 오픈 섭셋들이 각각의 오픈 섭셋들이 같다는 것 같은 이야기죠 사실은 하나도 다른 게 없죠 그래서 컴플렉스 입장에서는 디멘젠의 1분의 1로 낮아지게 될 수밖에 없죠 그냥 X,Y를 X 플러스,I,Y 하나로 보게 되는 거니까 괜찮나요? 그래서 얘가 컴팩트 오리엔티드 근데 사실 오리엔티드 말이 필요 없어요 왜냐면 컴플렉스 메이트는 언제나 오리엔티브라거든요 그래서 얘를 보통 뭐라고 부르냐면요 드디어 우리의 성님인 리만이 나옵니다 리만 설페스라고 부릅니다 진짜로요 이게 이름입니다 리만 공면 이 이름이에요 진짜로 리만 공면의 정의는 물론 컴팩트란 말은 여기서 붙여야 됩니다 그래서 리만 공면의 정의는 원디벤젠은 컴플렉스 메이트입니다 정의에요 별거 아니죠 컴플렉스 기준을 1차 당연히 컴플렉스 기준의 N차원을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괜찮나요? 자 그 여기서 리만의 엽기적인 관찰이 나오는데요 자 관찰들을 해볼까요? 자 이때까지 우리가 생각해온 S2부터 생각을 다시 한번 볼게요 예 자 그러면 S2를 우리가 지금 여전히 생크만 있을 수 있는 어쩌라고 왜 내가 굳이 이런 개념을 생각해야 되는데 라고 여전히 생각하실 수 있어요 한번 제가 정정을 한번 해볼게요 이게 얼마나 도움이 되는 개념인가 지금 우리가 이해하고 싶은 건 얘입니다 괜찮으시죠? 오늘 우리가 이해를 하고 싶은 건 얘가 얘의 대수적인 추상화가 어디서부터 왔는지에요 결 이해 동의하시죠? 지금 우리 그거 이해하고 싶은 겁니다 그냥 단순히 뭐가 있어요가 아니고요 이거는 어느 정도 이제 전달됐다고 생각합니다 괜찮나요? 여러 결들을 전달이 됐어요 예 이해하고 싶어요 그러면 이 대상으로 제가 S2를 골랐다고 해봅시다 S2를 골랐어요 그러면 이거 적분하면 뭐 나와야 돼요? 오일러 지표 나와야 돼요 오일러 지표 나오는 게 이거 G 얼마에요? 0이에요 맞죠? 물론 우리가 지금 이것도 정의했지만 이건 지금 팩트로서 갖다 쓰고 있는 건 그냥 쓰겠습니다 그래서 G가 0이죠 만약 이걸 S2로 골라주면 그러면 이거 계산하면 S2에서는 무조건 얼마 나와야 돼요? 무조건 2가 나와야 돼요 맞나요? 그리고 지금 저는 그거가 왜 그런지를 묻고 싶은 거예요 왜 E가 나와야 되냐 그냥 E가 되는구나 가 아니고 진짜로 왜 E가 되는지를 저는 테스트하고 싶어요 계산을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게 어디서부터 비롯된 거냐 라는 정서에서 그러면 S2는 뭐예요? 이제 여기서 좀 어려운 얘기해야 되는데요 제가 지금 얘기하려는 거는 R2의 원포인트 컴팩티피케이션이다라는 이상말을 하려고 해요 R2로 생각을 합니다 이거 R2로 생각을 해요 그러면 R2 바깥쪽에서 무한점을 제가 이렇게 쓸게요 한 점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이 공간을 벗어나는 한 점 그래서 이 점을 포함시켜가지고 얘가 Closed Bounded가 아니기 때문에 이 점을 포함시켜서 이것도 기대수 위상에서 다 참고를 해놨습니다 이 점을 기준으로 이 평면을 이렇게 쫙 모아요 이거를 가우스가 생각했다고 해서 가우스 비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모아주면 이게 이렇게 되는 거 혹시 상상해 가세요? 그래서 이렇게 무한히 펼쳐져 있는 평면이 있는데 이 평면을 이렇게 합쳐요 그러면 S2가 나오죠 그리고 실제로 이 무한점 이 북극점에서 이 각각의 원톤 커리스펀던스 이 관계를 뭐라고 부르냐면 이거를 스테레오 그래픽 프로젝션이라고 부릅니다 실제로 스피어를 표현하는 가장 중요한 코디니티 중요해요 실제로 이건 다 구체적으로 적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매니폴드 N 차원 구를 매니폴드로 보는 관점에서 가장 중요하게 등장하는 코디니티 실제로 스테레오 그래픽 프로젝션 진짜로 근데 이건 어디서 보는 거냐 위상수학적으로 평면이 있을 때 그 평면에 무한점을 집어넣어서 공간을 컴팩트하게 클로스드 바운드가 되게 만드는 사실은 방법이에요 그리고 이것도 이미 공간을 차각덩어리로서 이미 보고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 괜찮나요? 자 그러면 제가 이걸 어떻게 보겠냐면 계속 말했죠? 저는 R2로 보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이걸 뭘로 보고 싶어요? C로 보고 싶어요? 왜요? 제 맵입니다 동의해야 되시죠? 제 맵입니다 그래도 돼요 자 그러면 여기서 제가 뭐를 생각해 줄 거냐면 그러면 이 C에 대해서 이 C를 표현하는 보통 코디니티에서 G라고 씁니다 G가 X 플러스 IY를 통상적으로 쓰는 로테이션입니다 괜찮죠? 제가 얘를 딸 거예요 그런데 이제 어떤 관점을 마주 보고 있냐면 이놈의 오픈 섭셋을 C로 보고 있는 겁니다 말 이해 가세요? 이 점을 이 한 점을 뺀 나머지 셋이니까 오픈 셋입니다 한 점이 클로셋이기 때문에 그 컴플리먼트니까 오픈이 보장이 됩니다 사실은 그래서 얘를 그 뭘로 보는 거냐면 오픈인 R2 아 죄송합니다 오픈인 S2 상관없죠? 왜냐하면 지금 이거 전체가 여기에 부분집합으로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이 관점 R3 이 점 뺀 전부니까 맞나요? 그리고 그거의 코디니티스로 제가 R2 대신에 G를 C1의 G를 골라도 되잖아요 말 되나요? 그러면 지금 얘는 어떤 상황이냐면 지금 이 무한점을 포함하는 여화가 여기서는 무한점을 안 들고 있는 거죠 무한점은 그럼 어떻게 표현이 되는 거예요? 무한점은 당연히 어떻게 표현하면 됩니까? 뒤집어주면 됩니다 동의해야 되세요? 그러면 실제로 이게 무한점의 의미가 되죠 그래서 무한대일 때 딱 0이 되도록 만든 거죠 사실은 G를 무한대까지 쭉 펼 때 쭉 펼 때 그게 딱 한 점이 되게 보고 있는 겁니다 말 되나요? 그래서 당연히 여기선 정의가 안 되죠 지금 실제로 여기서만 정의하고 있는 게 G인데 그거를 G가 쭉 가면 G가 이렇게 쭉 무한대까지 뻗어가면 그 어떤 그 크기가 이게 0으로 가도록 하는 거가 실제로 이 점 무한점의 정체가 되는 겁니다 물론 이게 무한대까지 펼쳤다는 의미가 됩니다 여기까지 괜찮나요? 그러면 여기서 제가 여기다가 미분형식을 만들겠습니다 D, G 그래서 제가 이걸 어떻게 보겠냐면 S2에서 정의가 된 것으로 생각을 할게요 자연스럽죠 그냥 한 겁니다 자연스럽게 맞죠? 왜냐하면 우리가 펑션이 있으면 펑션을 토대로 해가지고 미분형식을 만들 수가 있으니까 그냥 펑션으로 제가 G를 고르고 단순히 그걸 미분형식에 취했을 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마법이 생기는데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렇게 지금 변환하는 걸 생각을 해주면 네 예진 선생님 아 예 그냥 G분의 1로 써놓으니까 약간 조금 잘 안하다가지고 G가 이제 복숴수면 G분의 1 한번 G분의 1도 복숴수니까 약간 이상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지금 무한점을 그러니까 지금 얘가 정의가 안 되잖아요 이렇게 지금 바꿔놓으면 그러니까 지금 이게 어떤 센스냐면 그 지금 이게 무한대까지 그냥 이렇게 쭉 펼칠 수가 없으니까 지금 이 무한점을 표현하는 방식으로 이게 사실 제가 말을 좀 생각하고 안 하고 있는 건데 이게 무한점이라고 표현하면 제가 이렇게 표현해요 좌표변환을 한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표현하는 게 훨씬 낫겠습니다 좌표변환을 한다고 생각해서 G를 제가 어떻게 변환해 줄 거냐면 G분의 1로 바꿔줄 거예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 원래는 제가 코디네잇을 제로 주변에 코디네잇을 딴 거가 이 G를 쓴 거예요 근데 무한점 근처에 코디네잇을 딴다면 얘를 기준으로 좌표를 잡아주면 될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게 다당한 것 같아요 괜찮으시죠? 네 좋습니다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금 얘가 S1에서 그러니까 지금 R2나 C1이 아닌 이거 전체성이 되는 관점에서 본다면 얘를 좌표변환을 해주게 되면 이걸 제가 오메가로 적겠습니다 그러면 얘가 지금 오메가를 기준으로는 이렇게 바꿀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지금 D 오메가 입장에서는 이게 이렇게 적기잖아요 말장난 아닙니다 이렇게 적기잖아요 그러면 이거 실제로 적어보면 이렇게 적기잖아요 그냥 계산한 겁니다 단순히 그러니까 지금 이게 무슨 일이 생긴 거냐면 무한점에서 조금 용어를 쓰면 코레오더가 맞나요? 그래서 이 무한점에서 이게 무한대로 튀도록 하는 singularity가 발생하는 이 파워가 정확하게 E가 되는 겁니다 E가 뭘의 정체일까요? E가 Oiler Character의 정체입니다 아까 S2의 Oiler Character 뭐라고요? E죠? 이게 정확하게 뭘로 표현이 되냐 내가 지금 표현한 식의 파워 Degree로서 표현이 됩니다 뭘로? 정확한 용어로는 메롬홀피 먼뽁이라고 불러야 되는데 그런 용어들을 안 쓰기로 했고요 내가 자연스럽게 잡아낸 미분 형식에서 얻어낸 이 지금 어떤 파워로서 표현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상한 일이 생기기 시작했죠 이게 일반 이게 사실은 S2에서 제가 예를 들어드리고 일반적인 거예요 그래서 Oiler 지표의 정체는 무엇이냐 공간을 리만 국면으로 바라볼 때 이 이 차수로 결제했네요 그래서 지금 이거 이면은 어떤 말도 안되는 아름다운 정리가 사실 숨어있냐면요 굳이 이름을 말하면 차우의 정리라고 부르는 게 맞는데 굳이 말하면 차우도 중요하지만 사실 고다이라도 중요하기 때문에 차우 고다이 보통 이렇게 얘기하지 않는데 차우 정리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렇게 부르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이게 지금 어떤 말도 안되는 장례자라고 있는 거는요 Every Compact-re-man-surface 이자 제로셋 폴리노면 인시 오버시라고 하죠 인시라고 그래서 이게 엽기적인데요 실제로 우리가 이때까지 봤던 거는요 완전히 대수적인 얘기예요 뭐냐면요 이때까지 우리가 별생각 없이 공간의 쉐입이라고 생각했던 게 다 뭐가 정치냐면요 다 다항식의 해집합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예를 들어서 토러스 히 물론 이거는 S1 곱하기 S1이에요 실제로 어떻게 적히냐면요 토러스는요 X,Y 인시 2 그래서 Y제곱은 4X3승 더하기 AX 플러스 B로 적힙니다 이거를 보통 엘리프트 커브라고 부른다고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사실은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어떤 특정 차수를 뽑아내가지고 그거의 디그리로서 올러지표를 보는 그 관점에는요 실제로 우리가 보았던 것들이 완전히 사실은 뭐냐면요 다 대수적인 정보라는 뜻입니다 그 이면에 숨어있는 진짜 함의는요 그래서 사실은요 미적분하기 없어요 이때까지 우리가 이렇게 설명 이거 있잖아요 좌변 우려는 전부다 이거 전부다 뭘로 바꿔서 설명할 수 있냐 전부다 완전히 대수적으로 바꿔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왜요 이 대상은 H당초 다항식의 해지팝이었거든요 사실은요 그러면 우리가 이때까지 그런 공간의 불변량이라는 정체가 뭘까요 다항식의 최고차항의 차수입니다 어이가 없죠 그래서 이게 단순히 공간을 차륙덩어리로서 바꿔가지고 그거가 잘 바뀐다 뿐만 아니라 리만이 천재인 거예요 뭐를 본 거냐면 사실은 이게 완전히 대수적인 추상화라는 걸 본 거예요 보통 그래서 가우스버넷 정리는 미분기화에서 일컬어지는 정리고요 이걸 완전히 대수적 버전으로 바꿔놓은 버전의 정리 이름이 있습니다 가우스버넷은 보통 뭐라고 그쪽에서 호칭을 하냐면요 근데 제가 그거를 풀 버전을 말씀을 안 드리는 거는 만약에 관심 있으시면 기초대수기화 작년 거나 올해 거 보시면 제가 1강에서 반드시 얘기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확인해 보시면 돼요 이걸 보통 뭐라고 그러냐면요 리만 로우 정리 라고 봅니다 그래서 리만 로우 정리의 특징은 완전히 대수적으로 역할이 있어요 그래서 스테이트먼트 이해하는 걸 좀 해야 되는 분들이 많아요 복수에서 각도 좀 알아야 되고 이것저것 알아야 되는 것들이 좀 있어요 하지만 참고로 리만은 37 죽고요 그리고 사실 로우가 리만의 제자로 호칭이 되어지만 사실은 리만이 이 관찰을 어떻게 보면 거의 처음한 로우라는 사람이 리만이 했던 수업으로 가가지고 본인이 리포트를 했던 거예요 그리고 리만이 좋은 업적으로 보인다라고 하고 이 사람은 숨을 다섯이 죽습니다 그래서 보통 리만 로우 띠아름이라고 부르고 이 정리가 대수기화를 배우는 한 가지 엔트리 정리가 되어져요 그래서 어떤 말도 안 되는 세관이 출발을 하냐면 우리가 보았던 공간들이 사실은 당식의 해집합으로 주어지는 걸 지나지 않다라는 말도 안 되는 관찰 이건 제가 일부러 관찰을 이 순서로 얘기를 했죠 가우스 보넷스 기준으로 얘기했죠 원래는 리만의 오리지널 어떤 옥저베이션은 타원적분을 생각하는 과정에서 타원적분이 웰디파인이 되는 공간을 만드는 게 리만 설피스였고요 근데 그 리만 설피스 자체가 사실은 알제브레이크하다 즉 폴리노미아의 제로셋이다 라는 걸 본 거예요 그래서 폴리노미아의 제로셋으로 표현되어지는 거를 대수기아에서는 알제브레이크 버라이어티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공간 자체가 다 대수적으로 이게 왜 중요하냐 물론 자체도 아름답고 놀랍지만 다항식은 우리가 알고리즘적으로 핸들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다항식 자체는 결국 더하고 빼고 곱어만 가지고 다 만들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인간의 입장에서 알고리즘이 구체적으로 쓸 수 있는 방식이 되는 겁니다 단순히 아름답다 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쉐입은 뭐 알면 어쩔 팁이 이거잖아요 좋은데 그 직관을 주고 좋은데 그래서 그걸 어따 써먹는데라 어떤 의미에서 다른 의미에서 전혀 할 말이 없어요 근데 다항식은 굉장히 구체적으로 활용하기가 좋아요 그래서 다항식에서 근혜 공식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이 어떤 부분과 지금 우리가 보는 이 세관은 동떨어져 있는 세관이 아니에요 굉장히 놀라운 방식으로 연결이 되어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관점들을 가지고 대수적인 관점 대사 대상들을 다시 보면 완전히 다르게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추상화가 사실 대학원에서 배우는 어떤 추상화들이지만 보통 계속 얘기합니다 학생들이 어떻게 오해하냐면 이건 이거고 저건 저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실제로 이 모든 얘기는 지금 우리가 이거가 값이 2라는 걸 본 거거든요 제가 지금 이거를 오늘 마지막 얘기입니다 어떻게 바꾼 거냐면요 이 네스2에서는요 이거가 뭐냐면요 이거의 디그리다 이분 없죠 적분 없죠 적분 있나요 있죠 할 말이 없죠 이 적분하는 거에 골라는 함수도 굉장히 비자마한 함수고요 근데 이제 어떤 생각이 드세요 아 내가 이해가 끝났구나 라는 생각이 안 드시죠 이게 그래서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정리를 단순히 증명을 이해한다고 끝나는 세관이 아니에요 출발점이에요 정말로 그리고 어떤 재미있는 기대를 가질 수 있느냐 내가 지금 보았던 그냥 정의는 정의고 정리는 정리로 보았던 것들에 대해서 완전히 다르게 볼 수가 있다는 뜻이구나 예를 들어서 이번 주에 이제 마지막 얘기입니다 기대 스터디 하신 분들은 클래스 이퀘이션 이런 거 공부하잖아요 그럼 보통 이거를 물론 어떤 오비까지고 이제 어떤 서브그룹 개수세고 그리고 이게 실제로는 여러 중요한 어플리케이션의 갈로아티엘에 포함해서 있어요 보통 이거를 대수적으로 가르치는 게 저는 다른 의미에서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대수적으로만 보지 이거 해석학적으로 이슬론에 대한 아무 상관없어 보이잖아요 상관이 없지 않다는 거예요 정말로 오히려 그것들을 보지 못하면 미적분학과 사용대수학과 동떨어진 얘기가 되어버립니다 모든 수학은 사용대수학과 미적분학입니다 하지만 이제 그게 얼마나 장난 아닌 추상한지가 이제 좀 보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그 이면에 있는 미적분학 사용대수학이 장난이 아니라는 걸 본다는 건 여러 의미에서 결이 달라지게 된다는 거죠 여기까지가 계산비분기하에서 다 계산적으로 볼 수는 얘기죠 맞죠 계산비분기하에서 하는 얘기고요 이제 그 7월부터 시작하는 대학원 리만기하의 경우든 이제 이거를 N차원으로 올립니다 그리고 N차원에서 계산을 어떻게 하는지를 각자한테 시켜서 피드백을 드리는 형식으로 수업을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거기서 이제 각자가 재밌어하는 문제들에 대해서 조금씩 이제 공부해보면서 어떤 내가 평생 재밌게 좀 공부해볼 수 있는 어떤 그런 결로서 좀 그것들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하지만 그 수업도 역시 책을 물론 책을 보고 따라가셔도 상관은 없지만 제가 기본적으로 추가하는 것들은 구체화 보고 거기서 어떤 추상화가 되어져야 하는지 구체화 가운데 상상하게끔 하고 그리고 거기서 필요한 공부들을 극 모티베이션을 가지고 하는 것 이게 저는 수학 공부라고 생각합니다 책을 따라가는 게 아닌 그래서 어떤 호불호가 갈리지만 저는 별로 책을 따라가는 게 공부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 오늘 얘기는 여기서 끝입니다 그래서 기초 수업도 여기서 다 마무리고요 한 2분 정도 남았는데 혹시 질문이나 코멘트 있으시면 고마워요 너무 외계가 떠들었나요? 네 윤정 선생님 그 코멘트 아니 코멘트 같은데요 오늘 그냥 이런 상상을 해봤어요 그 PD에서 일리틱에서 그 허그운 비제곱 마이오세이치가 정보 차고 다 해서 허그운이 나오면 그 아주 이제 뭐 그 공간을 가지고 용영진강에 나왔던 것들은 적절히 찌그러뜨려가지고 트러스를 만들면 그게 무슨입니까를 상상을 하면서 재미있는 재밌다라고 생각하면서 상상을 하고 있었는데 오늘 조금 내용이랑 조금 비슷한 절인 것 같아가지고요 네 좀 재미있을 것 같다 들면서도 이런 이런 재미도 느꼈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어떤 우리가 구체적으로 관찰한 걸 토대로 해서 이런 일반적인 정리를 만들어내면 이런 일반적인 정리를 만들어내면 수학자들이 이제 이거 증명하려고 이제 몇 년이고 덤비는 거예요 될 것 같은데 근데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는 보통 그런 정서들을 갖는데 왜 하는 거냐면 될 것 같고 재밌잖아요 그래서 이거 굉장히 일반적인 얘기인 것 같다 이런 것들은 여전히 무궁무진이 남아있습니다 우리가 봤던 토러스를 포함해 해가지고 또 다른 또 포인트나 또 피드백 있으시면 네 공유 선생님 우선 그래서 잘 들었고요 제가 그냥 이게 바보같은 질문인데 구멍이 났다는 게 사실 어떤 의미에서 자꾸 중요하게 거론이 언급이 되어야 되는 건지 에 대해서 좀 모르겠거든요 그냥 구멍이 났는데 이거 그냥 이렇게 계산하면 값이 좀 달라져 하고 통쳐도 될 것 같은데 그 구멍에 대해서 대단히 뭔가 큰 의미가 분류가 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지금 이 예시에서도 보시면 구멍이 어떤 역할을 하냐면 이 공간이 이 점으로 수축하지 못하게 만드는 역할을 하는 점에서 이게 위상적인 불변량이 됩니다 그래서 보통 저희가 커피잔 같은 걸 생각을 할 때 여기가 이제 홀의 개수잖아요 그래서 이게 홀의 개수가 한 개니까 아마 그럼 보시죠 이거 실제로 토러스로 바뀐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공간을 차륙덩어리로서 똑같게 유지해주는 기준에 해당하게 됩니다 근데 일단은 차륙덩어리에서 다르면 매니폴드로서는 당연히 달라요 하지만 차륙덩어리에서 갔다 오게 해서 매니폴드를 갔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것땐 쉐입까지 따져줘야 되니까 그래서 일단은 공간을 분류하는 기준이 되어지는 점이 첫 번째로 중요한 점이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오늘 좀 더 강조한 포인트는 사실은 그렇게 만들어낸 퀀터티들이 미적분학을 가지고 표현되는 것뿐만 아니라 이게 사실은 굉장히 대조적으로 일반화가 가능한 퀀터티들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린 그거를 지금 구체적으로 보는 방식으로서 보고 혹시 또 다른 또 코멘트나 질문들 있으면 오늘 얘기를 마무리를 하면 그래서 이 얘기들은 소위 이제 대수기화나 복소기화 전공자들이 아니면 해주기 어려운 얘기들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복소기화 전공자가 아니면 해주기 어려운 얘기인 게 대수기화하는 사람들마다 사실 미분기화를 잘 모르거든요 근데 이제 복소기화는 양쪽을 정말로 다 볼 줄 알아야 돼서 통상적으로 미분기화 수업에서 들을 수 있는 얘기는 아마 아닌 거예요 근데 저는 오늘 얘기해서 어떤 것들을 남기려고 굉장히 예를 썼냐면 대수적인 추상화가 미적분학과 생명대서가 결코 괴리되어 있는 세관이 아니고 우리가 리만을 천재라고 부르는 것은 이 추상화의 견제에 대한 얘기입니다 천재로 보이시죠 그냥 이미 이것만 돼도 충분히 만족스러운 관찰인데 거기서 전혀 끝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게 새로운 수학의 관문을 열어내죠 아 이 관찰이 사실은 완전히 대수적인 관찰이고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전히 수학들이 이어져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우리가 어떤 수론적인 대상들 이산적인 대상들도 여전히 사실은 공간의 정서로 바라볼 수 있다 그래서 마지막 이야기로 리만의 관찰은 미적분화로부터 공간을 대수적으로 볼 수 있다는 것까지 리만이 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지난 100년 동안은 어떤 일이 있었다는 지금도 이제 세르가 살아계시기 때문에 97세인가 그럴 겁니다 세르가 했던 거는 대수적인 세계관이 기하적인 세계관이랑 똑같아 그래서 19세기부터 20세기 이어졌던 거에서는 기학적인 세계관이 대수적인 세계관이랑 똑같아 복소수를 거기서 사용을 했고 세르는 뭐를 바꿨냐면 그로센디크와 함께 사실은 대수적인 세계관은 완전히 기학적인 세계관이다 그래서 사실은 두 세계관은 같은 것이다 이게 지난 200년 동안에 인간이 있어가지고 18세기의 어떤 나폴레옹 이후에 사실은 엄청난 발전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그 의미에서 갈로아 아벨 업종만 생각하는 건 여전히 이것도 제한적인 관체라고 생각하는 편이에요 실제로 대단한 사람은 이 구체화로 추상화로 만들어내는 방식을 제시한 미만이라는 수학자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얘기는 여기서 너무 많이 알겠습니다